왜 하필 우리 어머니가 절이 되셨을까 어머니의 천진한 모습이 다시 아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 처녀적 가장 노릇을 하느라 스물아홉이 돼서야 결혼을 한 여인 귀한 처다들을 얻고 행복했다 하지만 56세 나이에 그것도 남편의 환갑잔친날 중풍이 찾아왔다 홀로 약수터에 다니며 꿋꿋하게 일어섰지만 치매는 그녀를 다시 한번 주저앉혔다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어머니 동현씨는 어머니의 남은 삶 그 길을 함께 걷기로 했다 엄마와 아들의 집에 새날이 찾아왔다 일찍부터 나설 채비를 하는 모자 동현씨는 신발 신는 것만은 어머니 몫으로 남겨둔다 그래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 정신이 맑은 날이면 어머니는 먼저 신발을 신고 문 앞에까지 나가서 아들 나오기만을 기다리셨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다 신어야 돼 하루가 빨리 와 치마 신었어? 응 가자 이리와 응 생략물 왜 이래? 응 이리와 가자 하나 원이자? 응 가자 돈 있어? 응 돈 있어 100원 있어 내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세요? 응? 누구세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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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억을 다 앗아가도 그 이름만은 보내줄 수 없다는 듯이 우리 아들을 되뇌이시는 어머니 잠깐만 아 올까라 네 그런 어머니를 떼어놓을 수 없어서 네 아들은 일터에도 함께 출근을 한다 자 그렇게 하고 있어 네 많이 기다리셨어요? 응 응 똥 냄새가 조금 나는 거 보니깐 똥은 조금 싸는 모양 같다 그래 그래?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얘기해 그랬어 응 그래? 내가 그래서 아주 왜 점잖게 있나 그랬더니만 오가는 대사가 로맨틱하진 않지만 그래도 달달한 분위기의 드라이브 평생 대중교통만 이용했던 동현씨는 마흔 후반에야 면허를 땄다 두말할 것 없이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명당 딸이다 다 왔다 명당 딸이다 다 왔다 명당 딸이다 다 왔다 여기 잠깐만 앉아 있을래? 사무실 가서 잠깐 일 좀 하려고 그래 알아? 여기 앉아 있어 그런데 기껏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는 혼자 가버리는 동현씨 제가 잠깐 잠무 같은 거 처리하고 내려가는 게 낫고 또 정신이 많으시니까 뭐 어떤 할 땐 차에서 두들기고 이렇게 하시진 않고 차분하게 바깥 구경을 하세요 10년 전 얻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동현씨는 홀로 회사를 꾸려간다 그나마 한 명 있던 직원도 어머니를 모시면서 내보내야 했다 네 동현 트레이딩입니다 아 이메일로 복금 말씀하세요 네 영문학을 전공한 동현씨는 전자부품을 수입해 팔고 있다 무역업이다 보니 전엔 해외 출장도 바삐 다녔었는데 꼼짝없이 발이 묶인 지금은 청정도 바삐 다녔인 에 대한 후배만이 저를 가진 기능으로 올려줍니다 전주의 과정은 이 시간만이 다하여